박희야! 상우야! 얘는 여기가 자기네 집인 줄 아나 봐. 아휴, 이 머릿속에 널 어떻게 고쳐. 이 머릿속에 가면 안타까욤이 더 좋지 않나? 이 머릿속에 이끌는 가요! 아휴, 이 머릿속에, 내 머릿속에 가면 안타까욤이 더 좋지 않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거 미쳤지 미쳤어.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. 손님 길 잃어버리셨습니까? 아니요. 방을 잘못 찾았나 봐요. 손님 길 잃어버리셨습니다. 손님 길 잃어버리셨습니다. 손님 길 잃어버리셨습니다. 손님 길 잃어버리셨습니다. 그게 그게 말이야. 서정아. 서정아. 아 아직 회사. 아직도 회사라고? 보고 싶다. 아 그래도 오늘만 참자. 내일 결혼식만 끝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잖아.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. 그래. 그럼 잘 자고. 사랑해. 어 끊는다. 오빠 거짓말도 잘하네. 언제부터야? 그게 사실. 가자마자 편지 쓸게. 그리고 나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. 어 그래. 조심해서 올라가. 어 안녕. 많이 기다렸지. 갔어? 가자. 내가 한 번 자기가 완전 시체잖아. 그래. 그래. 그럼 체크인 하고 연락 줘. 너 언니 왜.